영상 진행은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가와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네옴시티, 다들 알고 있다시피 재건, 그 다음에 건축, 이런 부분들과 엮여 있죠.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 삼성 등 10대 총수들이 사우디로 집결을 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국토장관이 어때요? 국비방문 예정되어 있고요. 네옴시티에 관련된 수주전들이 우리나라 민간기업들, 내노라운 대기업들의 각축전, 수주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수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 딱 세 종목 제가 선별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비방문해서 결국은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관련 삼성 등 10개 기업이 들어가고 그와 관련돼서 어디에 수주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가 부각될 것인가에 대한 재료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보시면 현재 사업비만 1,300조원. 어마어마하죠. 그냥 잠이 안 옵니다. 사실 1,300조원의 투입일에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 관련해서 현재 달라들고 있는 거죠. 보시면 그냥 기존의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땅 닫고 건물 올리고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 선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 전체적인 인프라 분야들이 그 대상입니다. 결국 수주 기대감이 상승하는 부분으로 기본적인 토목, 그냥 건축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것이고 현재 시총 대비해서 그리고 저부각된 부분들에 대한 동목들과 업종들이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겠죠. 보시면 이렇게 큰 규모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계후로 서울의 44배의 면적을 갖고 있고 2030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구성은 3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지구마다 특징들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해외건설 수주 현황으로 따져봤을 때 점차적으로 코로나 이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5년간 상위 5개의 수주국만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들은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야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열렸다. 왜냐? IT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자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 네옴 프로젝트의 2030년도 완공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가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네옴시티의 그 어원은 새로운 미래라는 뜻으로 스마트시티를 예고하고 있죠. 스마트시티가 뭘까요? 일단은 통신 인프라, 5G 인프라, 최첨단 현재 갖고 있는 주요 기술들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목 분야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IT에 대한 기술력, AI에 대한 기술력, 그 다음에 새로운 원점 플러스 바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으로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해 근처에 있죠. 꼭 길이적 위치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세 가지 지역으로 지구를 나누어서 만들어 있고 미래형 도시, 산업단지, 관광단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미래형 도시가 가장 큰 수주 계획이 개정되어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옥사곤이다. 이거 머리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지구에 나눠서 각 나라들의 수주전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주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 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 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 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방 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선보 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상승 이외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 해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재료가 채워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SY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Y 차트고요. 이 차트를 통해서 현 추세와 지지 저항 구간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대응 가격, 결국은 매수가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가 되겠죠. 이 가격 대응 전략 다 오픈해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격 전략 오픈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수익 나실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보시면 SY 기존의 고점 매물대가 돌파했죠.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 쓰리 고점을 만들었던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현재 구간에 대한 핵심 눌림목 매수 타점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네, 맞습니다. 5,500부터 바로 5,000 구간이 핵심 지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손절가를 잡을 때는요. 이런 지지 구간이 이탈하는 4,500원이 손절가가 됩니다. 그리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파동이 나온다면 이 쓰리 고점, 고점을 잇는 파동의 비율을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1차는요. 1차는 전 고점 레벨 때 피부 값이 있는 7,000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7,800이 됩니다. 이렇게 핵심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든 이후에 돌파하는 넥라인이 이제는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그 매물대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부터 이 구간이 또 매수 타점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나마 확률상 높으면서도 손익비가 좋은 구간을 굳이 꼽으라면 제가 이야기 드린 이 타점을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타 관점이라면 지금 이 장대양봉이 나왔던 중간가 대략적으로 5,700에 진입해서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디예요? 네 5,000 구간 갚고 다시 한번 목표가 7,000 구간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좋겠지만 어때요? 조금 더 리스크가 낮은 그런 메인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제가 영상 최초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 전망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현재 추세의 지지 저항 그러면서 각 시나리오별 핵심 대응 가격인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모든 가격 전략들 정말 투명하게 오픈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가격 전략 보시고 나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또는 노트에 적어 두셨다가 어때요? 실제 매매 때 활용하시면 반드시 수익 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강조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겠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소통망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망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